안녕하세요 고양이 스케치북의 사마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컬러링북인 나태주 컬러링 시집 시와 그림 사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나태주 시인의 시와 일루미늄의 그림이 들어있어요. 이 책은 네이버 카페 힐링 컬러링에서 컬러링 이벤트로 받게 된 책이에요. 이렇게 스티커도 같이 보내주셨어요. 한번 그럼 지금부터 책을 쭉 보고 한 페이지를 색칠해볼게요. 전에 일루미늄 컬러링을 제가 네이버 OGQ 마켓인가? 네이버 그 마켓에서 돈 주고 다운받아서 색칠해본 적이 있어요. 할로윈 동안. 그때 되게 일루미늄 그림의 매력을 알았는데 컬러링북이 나와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. 서평 이벤트도 하고 있던데 신청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나눔 이벤트로 받게 될 줄 몰라서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. 왼쪽에 이 씨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.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,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, 너도 그렇다. 제가 잘 못 읽는데요. 일단 그냥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. 컬러링북과 시집이라는 두 가지 문자를 한 책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의 내용과 그 다음의 그림도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시의 내용은 고춧가루 소금 양파를 넣고 양파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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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비추지않고 볶음 반죽 쌀고 쌀고 네 이렇게 끝까지 다 봤어요 두께는 이 정도인데요 저는 지금 맘에 드는 걸 골랐어요 벌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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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완성하였는데요 왼쪽에 원본 그림이 같은 크기로 잘 나와있어서 참고할 수 있어서 좋은 컬러링 것 같아요 그럼 시와 그림 사이 컬러링 시집 소개를 마칠게요 빠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